오케이, 드디어! 우리 엄마 김치가! 2, 3, 4 너무 그리웠어 김치야! 엄마!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다오 뭐야? 미쳤나 봐 엄마!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다오 뭐야? 미쳤나 봐 엄마 우와! 너무 깜짝 놀랐다 김치를 보니까 되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올 때 엄마한테 괜히 또 막 그랬거든요. 막 간대요. 그냥 그런 말만 하고 엄마가 막 걱정하는 것 같으면 아 또 왜 그랬냐 맨날 이러고 엄마야. 하... 우리 진짜 우주 나가면... 진짜 가족 보고 싶겠다. 진짜... 하... 어제부터 감정이... 온전치 못하고... 걱정이냐 어딨어! 나 이제 나 좀 보고 있으나...